엘소드 네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길 바란다, 엘소드 선택? 나는... 뭘 망설이느냐? 어서 나가거라 그래, 돌아오게 맛있는 쿠키를 구워주지 애송이, 뭘 고민하고 있어? 소녀, 엘소드님을 믿어요 엘소드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요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저의... 치, 친구니까요 엘소드,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래, 우린 항상 잘해왔잖아 로제! 쉿 너답게 행동해 어떤 선택이든 네가 한 선택이니까 엘소드... 많이 성장했구나 자랑스러운 내 동생 누나는 항상 네 편인 거 알지? 자, 어서 가봐 그래, 모두... 그래, 모두... 솔레스! 나의 선택은... 이것이...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trend 나의 선택에서 감사합니다.